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은 여러분이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요. A3셀부터 시작해서 F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글꼴 크기가 18포인트라고 되어 있나요? 홈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18포인트 선택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입니다. 밑줄 실선을 얘기하는데 밑줄을 선택하시면 돼요. 밑줄 아마 이 실선은 셀 서식에 갔을 때 글꼴에서 여기서 밑줄이 실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밑줄을 선택하나 같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A4부터요. G4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체육이 색깔. 그러면 홈에 가시면 글꼴이라고 있죠. 체육이 색깔에 가셔서 표준색. 표준색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표준색의 주황색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텍스트 맞춤을 가로 균등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맞춤에서 균등분할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셀 서식에 가셔서요. 셀 서식의 단축키는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되고요. 맞춤에 가시면 맞춤에 가로 가셔서 균등분할 들여쓰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격이 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5부터요. C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2, 5부터 G15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을 회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이 있고요.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회계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회계 표시 형식에서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고요. 앞에 통화 기호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회계 또는 여기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선택하시고 회계 표시 형식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여기서 클릭하시나 위에서 회계라고 선택하시나 동일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회계에 가셔도 동일합니다. 어떤 걸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셀 서식에 회계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우리 홈탭의 표시 형식에서 회계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회계 표시 형식 누르셔도 됩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 네 번째, G3셀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올 수 있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날짜를 연 또는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yy-mm-dd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A4부터요. G15셀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문제 제시된 내용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에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다면 제목을 빼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전체 데이터를 범위 정합니다.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A4부터 F20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작성하는데 대출 종류가 주택담보대출이면서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는데 조건에 있을 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고 엔드 입력합니다. 함수는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소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으시고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열었어요. 첫 번째 조건이요. 대출 종류의 첫 번째 셀을 선택하면 C4가 절대 참조가 되어 있죠. 클릭하면 이렇게 잠시만요. 클릭하면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C4, C5, C6, C열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행의 위치만 달라질 거니까 행 앞에 있는 달라만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4 앞에 있는 달라를 선택하셔서 백스페이스 지우시거나 F4키를 누르셔서 4 앞에 있는 달라를 지워주시고 그 값이 같습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대출 기간 월이 있는 이 4를 선택하되 4 앞에 있는 달라만 지워주시고요. 2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지니까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4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서식을 눌러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했어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하시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파랑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 번 새해 서식 규칙에 확인 한 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샵샵샵이 표시가 되네요. 열 너비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고 물론 안 하신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 너비를 조절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분 서식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주택담보대출에 해당이 되면서 대출금액 대출기간이 24개월 24개월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의 연도를 이용해서 근무기간을 표시하고요. 또 조건을 줄 건데요. 우선 근무기간부터 구해 볼게요. 입사일자에서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열함수를 이용하겠죠. 먼저 현재 날짜 연도부터 구할까요? 현재 날짜 연도부터는 하시고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열 가로 열고 투데이 오늘 날짜를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 이열함수를 통해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투데이는 오늘 날짜고요.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구하고요. 그 다음 입사일자의 현재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C3에 가서 연도만을 구해서 빼겠습니다. 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올까 셀 날짜에 대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셀 서식에 가서 일반을 바꿔주시면 셀 서식에 일반을 바꿔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 안 하시고 다 작성하시면 다 작성하시면 굳이 안 바꾸셔도 되긴 해요. 우선 저는 안 바꾸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근무 기간을 구하셨고요. 이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는 if 만약에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오늘 날짜에서 입사일자의 연도를 뺀 값이 혹시 크거나 같습니까?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구한 식에다가 연자를 붙여서 표시하래요. 그럼 조금 전에 구한 식 그대로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뒤에다가 컨트롤 V M% 이용해서 연자를 붙일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합니다. 수식 입력줄 보셔도 돼요.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공백인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렇게 연자가 붙여서 날짜 서식 굳이 일반 안 바꾸셔도 자동으로 연자를 붙이면 일반 서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단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습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하실 때 결과가 좀 달라진다. 우선은 수식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볼게요. 아까 여기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해서 입사일자 연도를 뺀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입사일자 오늘 날짜 연도에서 입사일자 연도를 뺀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하면 그 구한 값에다가 연자를 붙여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건 조건에 만족했을 때 트루 값 만족하지 않았을 때 폴스에 해당한 값은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계산식 볼게요. 학점의 표준 편차를 H11셀에다가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반올림을 해서요.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그럼 표준 편차부터 구할게요. 는 하시고요.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S-T-D-E-V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학점에 대한 점수만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이렇게 소수 이하 자리로 표시가 되네요. 등호 다음에서 자리수를 조절하겠습니다. 반올림에서 표시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 입력하셔서 끝에 가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예요.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수 이하 둘째 자리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보여드린다는 거를 네 이렇게 표준 편차 구한 값을 소수 이하 둘째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품명이 건조기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verage if 함수가 있으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sum if와 count if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학계를 구한 다음 건조기에 제품명이 제품명이 건조기에 해당한 판매 금액의 학계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건조기 개수만큼 나눠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sum if부터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2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는 sum if 만약에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에요. 제품명에 가서요. 심표 직접 쓰셔도 되고 함수 삽입에 가셔도 돼요. 함수 삽입을 누르면 조건은 건조기 세 번째 판매 금액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건조기에 해당한 판매 금액의 합계가 구해져요. 슬래시 나누기 건조기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카운트 if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함수 삽입 누르시면 창을 띄울 수 있고요. 레인지는 제품명에 가서 조건은 건조기 이렇게 함수 삽입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건조기의 문자 처리에 조건의 큰 따옴표 처리 안 하셔도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가 돼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건조기의 개수만큼 나눠서 평균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 4에서 성별이 여자이면서 성별 여자 컨트롤 C 조건에다가 컨트롤 V 점수가 70점 이상 점수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합격자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디 디 디 앨벌레이지 디 카운트 에서 개수를 구하겠다. 디 카운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는 하시고요. 디 카운트 입력합니다. 선택하고 더블 클릭 또는 탭키 누르시면 되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꼭 제목을 포함합니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에서 필드 어떤 거에 대한 개수를 구할 거냐면 숫자가 있어야 돼요. 디 카운트 니까 꼭 숫자에서만 셀 수 있으니까 점수 셀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성별과 점수를 입력해놨던 조건 영역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구해져요. 이 값 뒤에다가요.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M% 연산자 이용해서 제가 뭔가 잘못 눌렀나 봐요. 네 다시 M% 뒤에다가 명자 넣겠습니다. 라고 M% 다음에 명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코드표에 학생 코드의 세 번째와 네 번째 PS, SS, CS라는 값들을 추출해서 오른쪽에 가서 값을 찾아오는 거네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루크 쓰시면 되고요. 중간에 글자를 추출할 거니까 미드함수 쓰시면 돼요. 는 하시고요. M-I-D 그 다음 학생 코드에 가서 신표 세 번째부터 신표 두 글자를 가져올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온 데이터가 이렇게 추출이 돼요. 이 값을 가지고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루크 없으실 거고요. V루크 그 다음 찾을 값을 가지고 오른쪽 참조표에 가서 F4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표에 미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신표 우리는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E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이라고 쓰시거나 또는 false를 더블클릭 하셔도 돼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에 해당한 학과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작업 8점씩 8호 40점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문제 피버 테이블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누릅니다. 데이터 범위가 맞게 깜빡 깜빡 하나 보시고요. 기존 워크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A25 셀부터 피버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제품 코드는 선택하시고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생산 일자를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생산 공장을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갑에다가 생산 수량과 불량 수량을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생산 수량 합계 합계 맞고요. 불량 수량 평균 마우스 오른쪽 요약 기준 에서 평균 선택하시고 그 다음 피버 테이블 보고서는 열 총합계만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디자인에 가셔서 총합계 열 총합계만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되고 생산 일자는 월 단위로 그룹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누르셔서요. 확인해 보시면 월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도 되어 있어요. 월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월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없어질 거예요. 그룹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갑 영역의 표시 형식 그러면 합계 생산 수량부터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하시거나 또는 더블클릭 하셔도 돼요. 그 다음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평균 분량 수량도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부분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분압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정렬부터 찾으셔야 돼요. 지점을 기준으로 지점 아무데나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문제에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있으니까 오름차순 정렬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부분압을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부분압을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내용이 그룹할 항목이 되는 거예요. 꼭 지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지점별로 총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최대값 총 판매량을 선택하고 확인 구해졌나요? 연락이 조절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부분압 하시는데 두 번째 부분압은 조금 전에 구하셨던 부분압도 표시가 돼야 되고 또 새롭게 추가가 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총 판매량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전반기 판매량 후반기 판매량 각각 두 개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부분압이 작성이 됩니다. 다음은 부분압에 표스타일 밝게 6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어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두시면 범위가 맞게 될까요? 우리 범위를 범위 지정해 해볼게요. A3부터 혹시나 스타일이 다른 밑에 부분이 빠질 수 있을 수 있으니까 E25까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가지고요. 문제에서 표 밝게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서식에 가셔서 표 밝게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란색 계열이네요. 표 스타일 밝게 6을 선택하시고 범위가 맞습니까? 아까 처음에 범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범위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평균 먼저 최대값 아래쪽 먼저 작업한 게 아래쪽에 가고요. 나중에 작업한 게 위쪽에 표시가 돼요. 제시된 그림과 내가 실습한 내용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두 문항인데 부분 점수가 없어요. 10점 10점에서 20점 문제이니까 문제 요구상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에다가 만들 거니까요. 개발 도구의 양식 컨트롤에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B15부터 알트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B15부터 C16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총액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기록을 눌러요. 그 다음 매크로 기록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총액은 는 하시고요. 진찰료 더하기 검사비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눌러가지고 단추 1을 지우시고 총액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빗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빗면 마우스 갖다 놨을 때 빗면이라고 표기가 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도형의 빗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위치는 25부터 25부터 F16 영역까지 드래그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 나와있는 채우기를 입력하시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 A3부터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A3부터 F3 선택하신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홈의 채우기 3개 표준 3개 연한 파랑을 선택합니다. 다 되셨다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그 다음 텍스트를 채우기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일수와 중고등학생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업일수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의 요소가 제거되도록 아 네 그러면 데이터 범위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신청인원과 재료비만 표시할 거고 여기 중고등학생 이라고 되어 있는 걸 빼고 고등학생에 대한 내용만 표시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마우스 오른쪽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눌러요. 그러면 전체 범위를 이용해서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었네요.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 범위를 지우시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대상이 고등학생에 해당한 신청인원과 그 다음에 수업일수 재료비가 들어가네요. 재료비와 그 다음에 신청인원이 들어가니까 아래쪽에 분야가 나와야 돼요. 분야 첫 번째 A3을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재료비와 신청인원 고등학생이 있는 데이터 선택하시고 재료비 신청인원 선택하시고 다시 고등학교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범위를 수정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인공지능부터 웹 개발까지 표시가 되는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한 수업일수와 중고등학생 요소를 제거한 데이터 범위를 다시 한번 잡았고요. 다시 재료비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래요. 마우소른 쭉 계열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재료비에 대해서 표시기능 꺾은 선형을 바꾸라고 했어요. 선택하시고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기능 꺾은 선형 보조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기존 신청인호는 문큰 새로 막대형이 맞아요.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제목은 위에다가 표시하래요. 차트 요소에서요. 차트 제목을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가 있고요. 여기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하셔도 돼요.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서 고등학생 진로체험 학교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새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최대값을 5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주단위를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다음 신청인원 계열에서 그럼 신청인원 이면 막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인공지능 첫 번째 막대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선택했더니 다 선택이 돼요. 다시 한 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쪽 끝에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안쪽 끝에다가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내가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문항은 5문항 2점식에서 2호 10점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